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직장인분들 중에서 혹시 4월에 받은 급여가 줄어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통장 입금 금액과 급여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4월달에 지난 2022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돼서 정산금액이 추가로 차감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4월달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4대 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도 세금 문제와 직결이 되는 이슈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 세무사님께 드려볼게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4월달 급여가 줄어들었다. 직원들끼리 말이 많았습니다. 그게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인지는 몰랐었는데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건강보험료 정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4대 보험료라고 저희가 부르긴 하지만 4대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보험료가 합쳐진 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22년도 총급여를 반영하게 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급여를 받을 때 내가 차감되는 큰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4대 보험료이실 텐데요. 4대 보험료는 월 보수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보수를 500만원이라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후에 내가 상여를 얼마를 더 받았던 것 간에 기준이 되는 월 보수 기준으로 매달마다 차감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이 이제 2월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그 금액이 이제 기준 금액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즉 23년도 4월달 이후에 차감되는 4대 보험료는 22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4년도 3월까지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총급여가 이제 21년보다 그 지난해보다 증가를 했다면 결국에는 4월달에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돼서 납부가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급여에 따라 꽤 큰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변호사님 한 번에 납부를 해야만 되나요? 네 정산금액을 최대 10회까지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특례제도라고 하는데요. 추가 보험료가 이제 9890원 이상이라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례제도는 4월 17일까지 신청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요. 금액이 이제 989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누구나 부담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 납부에도 좀 약간 할부 개념이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4대 보험료라고 부르는 것 중에 건강보험료만 이게 정산제도가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그 4대 보험료라고 통칭하긴 하지만 각자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자 기준별로 정산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정산이라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납부했다가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적게 납부했다가 적게 수령하는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산한 제도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부가기준인 아까 말씀드린 월 보수를 내가 납개 신고했다가 1년 후에 내가 받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과소 신고한 걸 따라서 정산한 제도가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적게 납부하려고 월 보수를 그냥 납개 신고했다가는 언젠가는 총급여라는 기준이 바뀌게 되고 나면 한 번 꼭 정산을 통해서 그 금액을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산 제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4대 보험료 부가기준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각자 소득을 반영하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건강보험료 정산 기준도 근로소득자는 가장 빠른 4월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월 보수 변경 신고를 같이 하면 6월분부터 반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월분부터 지난해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23년 8월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23년 9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폐업 당시의 매출을 신고하게 되고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3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이제 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폐업 후 최대 2년 동안 그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폐업을 하더라도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좀 소득 발생 시점과 납부 시점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시점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렇기 위한 특례 제도가 바로 이제 월보수 변경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정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대 보험료는 매달마다 급여가 변동을 하더라도 월보수라는 신고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월보수 변경 신고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총급여를 내가 매달마다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급여가 인상이 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인상된 기준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이제 그때부터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2월 달에 내가 연말영산을 하더라도 총급여가 기존에 내가 신고했던 급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산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제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하더라도 한 번은 정산에서 납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크게 변동됐거나 아니면 급여에 변동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월보수 변경 제도를 신청을 하시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제도도 있었네요. 만약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급여가 인상이 되신다면 차라리 월보수 변경 신고를 해버리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4대 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한다면 그 시점에 이제 정산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퇴사를 한다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이 아직 확인되는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공제 같은 것들만 이제 반영이 돼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중도 퇴사자 중에서 이제 2월 달에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내역 등을 반영해서 정확한 그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네 오늘 저도 좀 직장인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유익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